우리는 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. 돈복이라는 게 그 단순히 하늘에서 그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무심코하는 그 일상에서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돈복의 그 흐름을 또 좌우하게 됩니다. 지금 그 사용 중인 그 비누를 제외한 그 여분의 그 비누를 또 오히려 그 많은 분들이 그 화장실에 두시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. 우리가 그 화장실에서 그 지금 사용하는 그런 비누 제외하고요. 여분의 그 비누까지 화장실에 둔다면 그때는 그 재물운을 또 가로막게 됩니다. 돈복의 흐름까지 방해가 됩니다. 화장실은 그 풍수적으로 그 물의 기운이 그 강한 곳입니다. 물은 그 재물과 또 깊은 그 관련이 있습니다. 그때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그 재물운은 또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. 여분의 그 비누를 또 화장실에 두게 되면 이때는 그 물의 기운이 그 과하게 쌓이게 됩니다. 비누는 그 기본적으로 또 물과 그 연관된 그런 물질입니다. 화장실에 그 여분의 그 비누를 많이 두게 되면 이런 그 여분의 그 비누 때문에 이 물의 기운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. 물의 기운이 그 과도하게 또 편중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풍수적으로 그 여분의 그 비누는 적절한 그 화장실 이외의 장소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둘 때 그 재물운과 또 기운의 그 균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. 우선 그 주방의 그 싱크대 근처에 두면 또 너무 좋은데요. 주방은 그 화장실과 다르죠. 물의 기운이 그 과하지 않습니다. 또 항상 그 화기를 다루는 그런 불의 구역도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그 비누를 그 청결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 재물운을 돕는 그런 기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그 현관 가까이의 그 수납장에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그 수납장에 넣어두어도 너무 좋습니다. 그 다음 그 집에 그 식물화분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집들은 그 식물화분 그 뒤에 두시면 이것도 또 돈복의 성장마저 크게 그 촉진시킵니다. 푸른 그 오행 목기운의 그 성장은 집안의 그 돈복의 성장까지 또 암시하게 됩니다. 또 여분의 그 비누를 또 거실의 그 서랍에 두게 되면 좋은 그 기운이 또 집안 전체에 또 퍼지게 되는 거실이 갖는 그 특별한 그 풍수적인 그 주의 때문에 재물운을 그 지속적으로 또 활성화하게 됩니다. 돈복의 에너지를 집안 가득 또 번지게 해주는 그런 그 풍수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. 또 자녀들의 그 공부방이 있는 그런 집들은 공부방의 그 책장 위에 그 두게 돼도 자녀들의 그 지적 에너지에 큰 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그 여분의 그 비누를 그 화장실 밖에 이런 곳에 그 두심으로써 단지 그 비누를 그 수모품으로 대하기보다는 비누가 지는 그 향이 돈복의 향처럼 집안의 그 재물운을 또 크게 그 번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풍수 소품으로 또 활용들 해보시기 바랍니다.